자 우리가 살면서 실손보험 다음에 암보험 많이 가입하죠 그 다음에는 요즘에 나온 암 주요 치료비 비례형이나 정액형 혹은 뭐 수술비, 내열관, 허혈성, 후유장애 많이 가입을 해요 자 근데 오늘은요 저 보험왕 남자라서 정말 억울해요 마음이 아파요 여성만을 위한 여성을 위한 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부터 여성전용보험이라고 하면 어디 손해보험이죠 한화손해보험이에요 그런데 한화손해보험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10억 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여성전용 VIP 암플랜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아요 왜 10억까지 보장이 되니까 싸면서 좋다 이런거 완전히 사기죠 싸면서 보장은 낮아요 보장이 높을 수가 없어요 물론 눈속임으로 갱신형은 가입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갱신형이 아니에요 비갱신형이에요 반대로 비싸면서 좋다 물론 보험료가 비싸면 그만큼 보장 한도도 높겠죠 하지만 역시 보험료가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 내에서 적당히 가입하시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저 보험왕이 여성만을 위한 VIP 암플랜 어떤 상품인지 저 보험왕과 간단 명료하게 팩트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시그니처 여성 암플랜이에요 시그니처 하나 손해보험과 하나 생명이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특히 시그니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통화 암진단비에요 대장암 걸렸을 때 1억 특정 소화기암 걸렸을 때 1억 유방암 걸렸을 때 1억 자궁암 걸렸을 때 1억 난소암 걸렸을 때 7천 이렇게 각각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전의암 요즘에는 암도 중요하지만 2차암이 전의암이 많이 걸려요 전의암이 전의암 진단 시에도 똑같이 소화기암 유방암 생식기암 호흡기암 요로전의암 내전의암 림프암 그 다음에 관절 피부암 이렇게 해서 통 크게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갑기경제 요즘에 유사암 소외감도 많이 진단받기 때문에 1억 한돈의 20%인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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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합산해서 8천만원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에 보시면 6월달에는 대장암과 폐암이 따로 분류가 안되었는데요 7월달부터는 대장암과 폐암이 따로 분류가 돼서 그전에는 11개 통합암이었으면 지금은 13개 통합암으로 두가지 대장암과 폐암이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가지가 그래서 대장암 진단받기 1억 죽고 만약에 다른 부위에 몇 년 뒤에 위암이 걸렸어요 또 진단비 이거는 실손보상처럼 암 주요치료비가 아니에요 2천마다 10년 아니면 내가 쓴 만큼 아니에요 진단받으며 그 자리에서 조직검사 한 후에 대장암 걸렸으면 1억 유방암 걸렸으면 1억 자궁암 걸렸으면 1억 난소암 걸렸으면 1억 난소암 걸렸으면 1억 태반암 걸렸으면 7천만 자 이렇게 보면 여성암이 1위가 뭐죠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이에요 정말 여성분들에게 위암 생식기암이 전부 다 모조리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죠 폐암 진단시에 7첨, 후두암, 구강암, 방관암, 뇌암, 뼈암, 백혈병 최대 10억 3천만원까지 얼마에요? 10억 3천만원까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 가입하면 10만원 초반이 나올거에요 보험료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은 0.59자, 방구자로 해서 절반만 넣어도 돼요 대장암 5천, 위암 5천, 유방암 5천, 자궁암 5천, 난소암은 7천의 절반이니까 3천5백 태반암도 3천5백 이런식으로 넣어도 보험료가 저렴하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화손해보험은 뭐가 있죠? 10년 이내 입원수술 안했으면 6형이라고 해서 10년 고지형 그러면 약 38%, 40%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무고지, 그러니까 10년동안 입원수술 안한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동시진단도 가능해요 유방암, 유방암전의, 림프암, 림프전의암, 뼈전의암 아니면 간전의암, 뼈전의암, 뇌전의암 이렇게 해서 동시진단을 봐도 6억으로 일시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미친 대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30세 여성기준으로 1형, 5년 고지형은 12만원 6년이죠? 6년동안 입원수술 안했으면 11만원, 11만8천원 7년은 11만 천원, 8년은 10만6천원 5형은 9만5천원, 그 다음 6형 10년 입원수술 안한 사람들은 8만5천원까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미친여성전용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